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?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? 너 된 것은 죽음으로 끝난다! 견투를 빌게요 잘하셨어요! 계속 압박하시죠! 견투를 빌게요 견투를 빌게요 견투를 빌게요 견투를 빌게요 접근하는 즘 quit 케인 씁에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? ! 뷔그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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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음날은 된 점이 일이예요 쏟아버렸어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중 mojeundo 매운맛을 보여 드리지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 건두를 빌게요 perm 으악!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? 하수이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흠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어쩌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숨을 깊게 들으신거라 아하 보란색 마 varsity 흠 칭 저의 빌보리 흠 흠 흠 흠 흠 히힛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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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